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경찰관이 B씨를 거의 제압하려는 순간 공범 A씨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듭니다. 위기에 몰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또 다른 경찰관. 차에 탄 A씨를 붙잡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발로 박살내며 추격하지만 검거에 실패합니다. 힘겹게 B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손가락이 복합골절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.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으러 갔던 것인데 마침 조호가 된 거죠. 그때부터 아마 격두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. 달아난 B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모텔에서 환각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도피하는 동안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과 필로폰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46명의 마약사범을 붙잡아 경찰관을 폭행한 A씨 등 15명을 구속했습니다. 부산일보 박세익입니다.